아하 맴도는 그 얼굴 잿빛 하늘로 가려지고 아하 그리다 지우다 지우지 못한 그 얼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롯 전국체전 은메달리스트 가수 제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요즘 코로나가 좀 많이 심해져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기가 힘든데요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여러분들과 행사장에서 자주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오늘의 메뉴를 선정해드릴건데 오늘의 메뉴는 건두무침입니다 건두무침 시작합니다 조무침 이제 양파 양파 마늘 양파 고기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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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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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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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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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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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 오늘 밤은요. 자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 감성에 즐거운 시간 되신다. 자 그럼 미치도록 이쁜 제아로 초대할게요. 감성 천재 제아 나와라. 박수 박수. 제아 보장하자. 갑자기 그냥. 안녕하세요. 트로트 감성 천재하. 제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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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방정맞았죠. 그걸 얘기했어요. 다시 한 번. 네. 트로트 감성 천재하. 제아. 제아. 자 인사. 안녕하세요. 수록정재정. 은메달 출신. 제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요거 어떨까? 요거 좋죠. 몇 살? 이제 서른되네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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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행복한 마음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김성기 제아였습니다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노래 시작 한번 해보십시오 준비 시작 그리다 지우다 지우지 못한 그 얼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롯 정국체전 은메달리스트 가수 제아입니다 예 요즘에 또 저희가 가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여러분들 행사장 같은 데서 좀 찾아뵙기 힘든데 여러분들도 저도 건강해지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한번 좀 뵙길 다시 해볼게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행사장에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마스크 항상 잘 쓰시고 건강하시고 코로나가 행사 끝나면 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노래를 좀 이렇게 알비가 괜찮아요 예 가면은 노래를 좀 약간 길게 하셔도 돼요 조금만 더 아 저 왜 안가봐요? 싫어버린다 ㅎㅎㅎㅎ ㅎㅎ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 ㅠㅠ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